찹쌀떡 물이 안먹 aho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오늘은 라페유 크루와상의 미니사이즈 크루와상과 페스츄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시지 소시지 tents 소시지 소시지 계란 계란 양념장 계란 양념이 다 먹기 좋은지 양념이 너무 잘 먹어요 양념이 더 잘 먹어서 배가 더 맛있으니까 양념이 더 잘 먹어요 양념이 더 잘 먹었어요 양념이 더 잘 먹어요 저는 첫번째는 라면 먹어야지 라면을 먹어야지 라면으로 먹어야지 라면이 더 맛있었어요 라면을 먹어야지 라면을 먹어야지 라면이 더 맛있어 양념장 아삭해 치즈 파김치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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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마요네즈 간식 다가가서 다가가서 compartment 안씨를 바로 yeah 다가가 다가가 빼지 않아서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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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여러분들은 약간의 마지막으로 제거하니 그 맛에 본다면 더 맛있게 드셔보세요 조금씩 먹으면 더 맛있게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게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게 드셔보세요 오늘의 시각은 정말 맛있네요 진짜 맛있게 드셔보세요 고춧가루 주먹밥 입안에 매운 주식이 토마토 마요네즈 매콤한 지절로 맛있네요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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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는 소스와 고소한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소스에 소스는 고소한 맥주를 만들어 먹어요 소스는 소스와 소스에 소스를 먹어요 소스에 소스가 정말 맛있어요 소스에 소스는 고소하고 있어요 고소하고 고소해요 소스가 조금 더 잘 어울려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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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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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어요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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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우리의 뼈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오늘은 5분 후에 1분 후에 넣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이 맛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소금 소금 이거 정말 맛있을까요? 이걸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음식이 저렇게 조금 더 맛있어요 난 천천히 먹어버렸어요 저는 냄새가 좋은 Dingle 먹기 전에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 소금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고소한 토마토 고소한 토마토 나는 고소하고 고소한 토마토 고소한 토마토 나는 고소한 토마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싶어요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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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추 고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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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영상을 잘 챙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astern